여러분 조개국수입니다. 끝나 너무 맛있겠다 여기가 여러분 말루리호텔 옆에 용기입니다 용기 레스토랑 안방입니다 집사람이랑 우리 전원장님 모시고 왔어요 오! 랄라라 오이스터 와 진짜 이게 말레이시아 자연산 구리에요 조개가 장난 아니긴 한데 쌀국수 이거 해장이 끝납니다. 여러분 원장님 어떠세요? 비통차죠? 네 국물이 너무 맑고 맛있어요 여기 귀한 분들 대접할 때 오기 좋습니다 국물이 와 진짜 맛있습니다. 여러분 고추에다 먹는거에요 굴 좀 더 드세요 와 센굴 여러분 자연산 센굴 완전 굴에 시작하는거에요 음 여러분 오이스터 굴입니다. 굴 말레이시아에서 굴 먹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 끝납니다. 끝납니다. 자연산 여러분 자연산 이거 자연산 보이시죠? 자연산 이렇게 굴만 따로 시켜도 됩니다. 여러분 와이프한테 사랑받는 비퍼 자연산 센굴 인정? 네 오랜만에 완풍 했습니다. 와 랄라국수 3개 굴 굴국 하나 추가했어요 얼마 안합니다. 50링깃도 안합니다. 아 정말 너무 맛있게 먹네요 어 오뎅 피씨케이크도 하나 시켰거든요 이거 맛있어 이거 4링깃 음 한국 오뎅보다 맛있어요 정말로 음 이거 어땠어 옷 뭐라 믿지 네 원장님 어땠어요 안전좋아요 안전좋아요 원장님 얼굴 반만 나오겠어요 안전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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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전좋아요